안녕하세요. 저는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원장 민복기라고 합니다. 저희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은 영락교회 6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256-12번지 내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0날 우리 이철신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광의 얼굴이 하나님의 광채나는 얼굴 빛이 이 전체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분들마다 직원이 됐던 또 어르신이 됐던 누구든지 이곳에 계시는 분들마다 그 마음에 편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전이 있고 또 소망이 풍성한 그런 귀한 기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인전문요양원의 신축사업은 저희 한경직 목사님 추모 10주기를 맞이해서 한경직 목사님의 나눔과 성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요양원은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보금을 전하고 가정과 같은 따뜻한 공간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소 자격은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에 사시든 하남시에 사시든 지역 제한은 없고요.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교양보험법에 의해서 장교양등급을 1등급 내지 2등급을 받으시면 입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57명으로서 지난 11월 30일 1차 개원시에 25명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2011년도 2월달 내지 3월달에 약 30여 명을 개원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혹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노인전문요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과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